용창용창 용창용창 이렇게 오 커리? 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와.. 반죽을 저렇게 하는거야? 응 도착해? 반죽이 좀 다른데? 반죽을 해봐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반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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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음식갖고 장난쳐도 되는거 반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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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창용창 갱성이네요 짠 짠 짠 짠 소녀들 라는 우린 맥주를 마시고 맞는 기분이라고요? 약이거든요 진짜 한국 카레 같아요 코리안 카레 진짜 감정이네 진짜 감정이네 어떻게 먹어 너무 맛있어 음 맛있네 카레가? 응 괜찮은데? 모래가 조금 씹히는 것 같은데 맛있네 굿 땡큐 약간 조금 맹한 상품 카레맛 그리고 맛있어요 오늘의 수자 등장 오랫동안 진짜 좋은데 오, 맛있어. 맛있어. 네, 버스. 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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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맛. 두 살렛스. 원, 원 모어 자파티, 플리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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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어. 오, 맛있어. 여기서 인도 지금 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뭐? 우와. 와! 아! 소똥벌레다 소똥벌레! 오 마이갓! 뭐지? 세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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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캠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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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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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이제... 어디에다 오는거야? 엑헤헤 엑헤헤 개우 рас공사 개우 깡아 ㅋㅋㅋㅋ 사러진 해봐 설거진을 모래로 하고 있어 설거진을 모래로 하고 있어 설거진으로 하고 있어 거기서 가면 깨끗이 보기 깨끗이 심기는데 치킨이랑 감자도 주무소가 돼서 눈 하나 먹고 있습니다 별이 안 보이는 거 같아 일단 뜯어봐야 될 거 같아 끝? 네, 괜찮아요 뜨거운데? 네, 한 번만 드세요 뭐? 엄청 탔어 음 음 하지만 맛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짧고 안들어지면 무슨 없이 잠은 처음이야 그럴게 그때 한 번만 새벽이 될수록 점점 씹어서 더 바람이 더 낫는 것 같아. 따뜻해지는 모래가 되게 잘 지도라. 마니아 엄청 많게 니가 더 잘 지났던 것 같아. 거기에 왔어? 거기에 왔어. 거기에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 저기 아침. 아침 먹으러 가자. 용샹용샹.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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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삼아 거침입니다. 똑같이 해서. 짠.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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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 수 있을까 아니라 제가 태워줄까? 그 생각을 해야돼 어제 원만하게 합의 바꿔줬어 어제 한번봐 너네 카메라에 팍 잤대 카메라와 합의 봤어? 어머, 원만하게 내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너 지옥행일래 세 가지옥행이지 꺼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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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타고 다시 왔거든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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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눈을 부서질 것 같거든요. 아직도 잘하지. 착한 낙타. 고마워. 사랑해. 착한 낙타. 착한 낙타. 좋은 카메라. 네. 룬지의 카메라가 아주 좋네요 룬지의 카메라가 아주 좋네요 룬지의 카메라가 아주 좋네요 캡틴, 대장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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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대장이야? 남뻔 낙타 앞에서 그냥 가더라고 어, 혼자 가더라고 어, 혼자 가더라고 지금 터미네이터 되셨거든요 지금 갈비불 모양대로 붙이셨거든요 지금 거의 와 대장낙타 선셋 포인트 유명한 곳이 있어서 지금 날씨가 날씨가 난리가 났어요 미친 와 아, 이게 이렇게 , 네 원 빈 원 빈 원 빈어떻게 다음 주에 만나요